이전 동영상에서는 if문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이번에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펴봤던 예제는 어떻게 보면 별로 현실성이 없는 예제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볼 스위치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if문이 어디서 사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기보다는 if문이 어떤 용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추상적이고 실제로 어떤 효용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성 없고 재미없는 예제였을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제가 실제로 if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릴 거니까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문법을 익힌다는 측면에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스위치문이 나오는데요. 스위치문과 if문은 서로가 교환 가능합니다. 즉 스위치문은 if로 바꿀 수 있고 if문은 스위치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스위치문은 스위치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구요. 그리고 괄호 안에 어떤 값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값은 불린값이 아니라 어떤 값입니다. 숫자나 문자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case1, case2, case5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case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n의 값이 case1에 해당되는 경우 즉 n이 1이면 이 case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쪽에서 선언한 n의 값은 5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5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럼 그 5는 case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se5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구요. 만약에 없다면 이 default에 있는 이 로직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을 사용할 때 이 break라고 하는 것을 꼭 써주셔야 되구요. 이 break를 쓰지 않으면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break가 없으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reak문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break문을 빼는 것 자체도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실행시켜 보죠. 자 여기 제가 n의 5라는 값을 넣었죠. 그리고 여기서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면서 case5라고 뜨죠.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n의 값을 1로 하고 실행을 하면 case1에 걸리면서 여기 있는 로직인 alert case1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겠죠. 이게 스위치문의 용법입니다. 스위치문은 조금 더 뭔가 보기 좋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만 실제로 if문과 스위치문은 거의 비슷하고 또 if문이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문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지시도 변경이ickt 완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